울진군은 설 연휴기간 군민안정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마지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지난 26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방역 및 응급의료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교통수송대책 등 9개 분야 32개 중정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연휴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시설과 문화관광시설, 전통시장 등은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도 정상 운영하며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운영하여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설 자금을 지원해 근로자 임금체부를 예방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공직자 및 기관과 단체 합동으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최초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국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읍과 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9개 분야 154명의 비상근무관을 편성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국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입니다. 울진 방송 단신입니다.